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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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전소 나와요 주 경배하라 선축하라 내 영혼아 선축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전소 나와요 주 선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전소 나와요 주 선축하라 주 선축하라 주 선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 내 영혼아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 받을 자 없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베푸시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 받은 것이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은혜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약 속에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때에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사 보금 아닌 것이 다 지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의 보금 속으로만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의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묶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교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례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곤 내 영혼은 여호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팔장 찬송 드립니다 고룩고루 고룩고루 전등하신 주님 고룩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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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별류만을 얻어드리네 천사 천사 모두 죽게 불복하니 영원히 외에 계실 주로다 고룩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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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원 모든 죄인들아 누워할 수 없거나 고룩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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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룩고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인도네시아 미얀마 성교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어서 현지의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빚도 없이 조용히 교회를 승기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치유를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산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내를 더하여 주시어서 세계 살릴 경제력을 주옵소서 학업으로 군으로 직장으로 사정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인마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임 목사님께 영권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시며 당해로부터 태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강단 말씀 포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가족들에게 강단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꺾이고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면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아디라라 하는 아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미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charity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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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옆에 분은 보고 얘기하는데 한 분은 그냥 안 보고 그냥 앞에 보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서로 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된 제자입니다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고백대로 내가 자꾸 이게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습성이 바꾸어지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꾸어져야 되고 내 인생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 속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속는다 할 적에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 말하는데 거기에 속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보고 속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요 속는다 할 때에 사람을 속기 전에 먼저 어디에 속느냐 말씀 놓치는 것에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놓친 것이 그것이 가장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됐냐 내가 일에 속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됐냐 무리에 속아버려요 아 숫자가 많다 이런데 속아버려요 그리고 또 어디에 속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가 분위기에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제대로만 깨달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속고 있어요 어디에 속고 있냐 함정에 거기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함정에 갇힌 줄도 몰라요 자기가 함정에 빠진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빠진 나 틀에 딱 갇혀져 있어요 자기가 틀 속에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냐 올무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근데 걸려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걸려있는 줄도 모른 거예요 그게 뭔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이고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은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인들은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인 걸로 알고 내가 하면은 돼 자기가 전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만 풍부하면은 단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네피림이 역사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물질문명 속으로 네피림 문나 속으로 전부 막 휩쓸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전부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바벨탑 성공은 좋은 것이죠 근데 내가 성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부 성공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점수 높아야 된다 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출세해야 된다 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왜 무너지게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마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가 문제냐 지금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 못 만났느냐 모두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지금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함정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틀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모를라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바리세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서기관 또 종교인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깨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짱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속았어요 전부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데서 모두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현장 보고 그냥 사람 보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문제 보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주간에 주는 말씀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는 말씀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할 때에 어디에 속지 않아야 됩니까 일이 잘 되면은요 또 속아요 왜 그런가 지나치게 담대해져요 일이 잘 되면은 지나치게 담대해지고 일이 잘 되면은 지나치게 또 오바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잘 되면은 또 걱정된대요 또 들고 싸들고 나대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오바해가지고 또 그르치고요 또 안되면은 어떻게 했냐 안되면은 풀죽어버리고 안되면은 낙심하고 안되면은 자포자기하고 여기에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된다고 낙심하거나 잘된다고 오바해서는 안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되고 안되고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되고 안되고 이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내가 기도응답 받고 안받고 이전에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맞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전도 성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지금 되고 안되고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본문이에요 이 부분이 안되면은 사도행전 보면서도요 그 시대에 사도들 보면서 또 싸우네 또 그 저 속기 쉬워요 그게 뭔가 바나바하고 이 본문에는 안남았습니다 이전에 바울하고 마가 데려가느냐 안데려가느냐 그것 가지고 한 판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면은요 아예 음방 한례를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썼는데 또 바울은 또 한례를 행하는 일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속기 쉬운 거예요 또 속기 쉬운 거 뭔가 전도 현장 갔는데 문이 닫힌 거 있죠 전도 현장 갔는데 피파기 오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속지 말라 할 때에 사람 보고 속지 말고 숫자 보고 속지 말고 환경 보고 속지 말고 그 이전에 뭐를 놓쳤느냐 하나님 말씀 놓치는 것이 가장 속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주는 교훈이 뭔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당연한 사명인 전도 성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에요 15장 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한 이후에 바사바와 신라를 붙여서 이제 안디옥교를 보내는 겁니다 원래 할래 문제로 성교지 돌아와가 있으니까 안디옥교회에 가만히 내려온 자들이 와가지고 할래를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총회를 열고는 그래 우리가 할래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매이게 하지 말자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그들에게 적용시키려 하느냐 이제 이런 결론을 놓고 내려오는데 바나바사바와 신라를 동행시켜가지고 그 안디옥교를 성기라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걸 말하니까 교회가 큰 기쁨이 있고 교회가 또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랬냐 이제 우리는 또 성교하러 가자 하면서 제2차 성교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당연한 사명인 이제 성교여행에 2차 성교여행을 지금 시작하러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교회의 2일 저일 끝나면 또다시 우리는 거기에서 성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올 한 내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리도 하게 하고 모든 것 끝내게 하고 이제 보니까 옥상에도 녹지공원을 딱 만들었고 휴게실에 문도 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이제는 또다시 성교에 방향 맞추자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제21차 성교대회입니까 또 여러 지역에서 성교대회가 옵니다 그럼 12일 달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월 달에 성교대회를 우리가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아마 이번엔 또 더 많은 현장의 제자들이 올 거예요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제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기 브라질의 성교사님이요 이번에는 얼마나 15명을 갖다가 혼자 15명을 갖다가 쫙 이러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니까 예수 그대로 답을 난 자들이 훈련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또 제자를 만나게 하고 또 제자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나게나 아무나 오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커트를 시켜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도 보니까 대화할 때 이렇게 커트를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시간표와 지금 성경 본문에 읽어가는 거하고 쭉 맞아가는데 모든 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정비해서 성교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에 갔던 아시아 지역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순방한 거죠 갔던 지역에 또 순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든든히 새기 위해서 루스드라 생각도 하기 싫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다시 또 들어간 곳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그 생각도 하기 싫은 지역에 또 사도발이 또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 누구 만났느냐 디모델을 만난 거예요 디모델을 만나가지고 전도 대열에 합력해가지고 평생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보면은요 디모델처럼 사도바울처럼 평생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순간순간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보면은요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에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중요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잠시 쓰임 받고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냐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일에 쓰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중요한 일에 쓰임 받지 못느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신경이 다 뺏겨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 정신이 팔려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이 나왔는데 거기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시점을 기다려요 필요 없는 일에 내 힘을 소비하지 않아요 분주한 일에 내가 뺏기지 않은 시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을 중요한 일을 쓰임 받을 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쓰임 받고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한 번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디모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미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전에 나오는 것인데 디모델을 불러서 할레를 시켜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이유는 왜 할레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이제 사도바울은 디모델에게 할레를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델에게 할레를 시킨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보금 전파의 방편으로 할레를 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라갈 때의 사건은 할레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할레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걸렸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델에게 할레를 시킨 것은 무언가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할레를 시킨 것이 아니고 보금 전파의 방편으로 할레를 시킨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제2차 성교여행에 가는 데는 이방인만 있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할레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편으로 할레를 베푼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델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그칠 것이 없는 지도자로 세워서 전도와 성교하는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바울의 중심과 전도자의 중심을 잃지 못하면은요 왜 이 말 했다가 또 저 말 했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지요 보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면은 보금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 사익을 하려 하는데 이제 또 하나 교훈은 뭔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로마로 가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이 일과 저 일 속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꼭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첫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고 우리가 지금 방향 맞춤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를 사실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확신 다섯 가지를 말씀하지요 그게 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유한일서 5장 10절에서 43절에 볼 것 같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방언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내가 병이 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 내가 입신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했고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것 예수 그들과 나의 주인이 되신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 증거에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종교인들은 사이비인들은 이상한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체험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래서 또 속이고 또 속이를 하는데 구원받은 증거는 뭔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한 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됩니까 내가 꼭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면 저 합숙했던 자리에 꼭 가야 그게 기도 응답의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에 첫 번째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예수 그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오고 안 오고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응답 오면 응답 주신 거 감사하고 응답 안 오면 그 안 온 것이 더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평안한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지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자문 3장 5절에 6절에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까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전도자들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우리 생각과 우리 전도자는 자꾸 어디로 갈라 해요 아시아로 갈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 지역을 한 거예요 내 생각 너무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내 주장 너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제의 확신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 크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죠 오늘 또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기억하고 또 기억 하나님 이거 사회 좋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지도 않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제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다 사실이다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이 없다 점치는 집에 한가봐요 점치로 가란 말이 아니고 점치는 집에 한가봐요 구다는 데 한가봐요 거기 가보면 귀신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 분명히 봅니다 저분들 왜 적하느냐 귀신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 왜 그러냐 악령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건 반대로 그건 세상신이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다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시대마다 성취가 된다 열쇠 2장 28절이에요 베드로가 그것 깨닫고는요 설교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요열세 2장 28절에 말세의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불듯 부어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례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성취의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일이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여기에 방향 안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겁니까 일시적으로 쓰임받고 잠시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바울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수와 갈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게 뭔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방향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문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바울이 이 사실 몰랐다 실망하겠지요 왜 하나님이 전도 문을 막았느냐 실망하지 않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영혼들이 우리를 구원해 돌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 와서 구원해 돌란 거예요 오늘도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환상에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로 들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전도 성교의 방향이 맞춰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거 놓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 놓쳐서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10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경제 13장 22절에 보면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셨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셨어요 중심만 통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요 10편 139편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네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전도 성교 현장에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내가 전도 성교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도 성교 현장에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자가 준비되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요 너무나도 현장 가면은요 실감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성교서를 파석했는데 거기 가니까요 정말로 그 피팍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브라질 마트를 했다 정말 앞이 캄캄한 것이 2, 3년 전이잖아요 내가 브라질을 가봤습니까 브라질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브라질을 맡아라요 맡았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누구를 준비했느냐 제자를 준비했어요 없으면 어디에 있느냐 대만에서라도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대구 지역에 보낸 것이 누구예요 에밀리오 퍼미노 성교사예요 지금 그분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고 하면 성교사를 보내놔놓고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가니까 뭡니까 이 보금 사랑하는 이 교격자들과 목사님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현장 가보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 성교의 방향에 맞추고 있느냐 안 맞추고 있는지 그것 놔두고 다른 것에 지금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 성교 현장의 방향 맞추면요 거기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루스드라이의 제자가 준비됐습니다 그곳이 어때요? 돌맞은 곳이 그것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어요 빌리포 지역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어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제자입니다 감옥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간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시큰 두드러 패는 사람이요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그거 피팍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현장에 제자가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놨고요 빨래터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놨고요 피팍받고 두드러 패는 지역에 제자를 준비해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 우리는 전도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지금 급한 지역의 응답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피파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가 문이 닫혔다고 속지 말아야 되고 그게 뭔가 무리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준비해놔 놓고 한 사람 제자 나오니까 세계보금화의 동력자가 되어지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피파게 장벽을 넘는 것이 뭔가 빨리 아셔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피파게 있다 이 장벽을 넘는 것은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문이 닫혔다 빨리 아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에 속지 말아요 보금에 반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속는 게 뭔가 많이 모있나 적게 모있나가 속어요 그게 아니고 그 무리 속에 보금에 반응하는 제자를 훈련시켜서 세계보금화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졌을 적에는 오히려 방해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잘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되었을 적에는 마가를 내게로 돌아와라 그가 내게 유익한 일을 하면서 세계보금화에 다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유의해서 봐야 될 현장이 뭔가 그러면 흩어진 현장 남은 자 그 다음에 숨겨둔 자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흩어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루디아였고 그것이 간수장이었고 그것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신 데는 많은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 닫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교사님 늘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가서 잘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문을 자꾸 하나님 닫아요 그게 호주 자기 생각에 호주가 거의 좋거든 야 이거 우리 아들 교육시키면 좋겠다 영어도 잘하겠고 두 번이나 갈라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다 닫으셔요 하나님이 여신 문이 중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현장에 모든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돈에 속고 경제에 속고 수준에 속고 문제에 속고 사건에 속고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에 좋은 일에 속고 나쁜 일에 속고 참 늘 속는 거예요 속는다 할 때에 그 사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가 우리가 속고 안 속고 하는 거예요 둘 셋째입니다 현장에서 누릴 예수 그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뭘 누리느냐 예수 그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그게 11절에서 18절입니다 뭘로서 누리냐 기도의 비밀로 누린 겁니다 은약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은약이 뭔가 상세 3장 15절 그리스도 은약이 뭔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 권세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은약이 뭔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성계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은약이 뭔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특히 동양권에서 도 닦는다 도 닦는 건 길 닦는 거예요 길 닦는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무리 인간이 닦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쏟아서 뭘 만납니까 귀신 만나고 쏟아서 뭘 만납니까 악령 만나고 쏟아서 뭘 만났느냐 사단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이라는 예 스님은 뭐합니까 나중에 내가 진리를 알면은 절을 떠나겠다 진리를 알면은 불교를 떠나겠다 거기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또 보금안에서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은약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추구합니다 은약기도 은약기도 바로 그리스도예요 은약기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은약기도입니다 그래서 눈 뜨시면은 우리 주님 생각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눈 뜨시면은 주인밖에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킹덤 왕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눈 뜨자마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리다라고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걱정이 없어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요 왜 사단의 공격을 받느냐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사단 공격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현장에서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엄마한테 덤벼들고 아버지한테 덤벼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눈 뜨자마자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명 기초에 나와요 그거 내가 주인 돼 있으면은 늘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그냥 매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절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이 언약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 평생 기도 제목 잡고 시간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시 기도 속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느냐 내 평생 기도 제목 속에 있어요 무시 기도 에베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시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때 대살로니카 전서 5장 심지어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기쁨을 놓치고 우리가 왜 능력을 놓치고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언약 기도 놓쳐서 그리고 정시 기도 놓쳐서 그리고 무시 기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왜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느냐 언약 기도 놓쳤고 정시 기도 놓쳤고 무시 기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훈련 속에서 귀한 만남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내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계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언약 기도와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자꾸 기도 안 하고 살지 마시고요 기도 안 하고 산다 난 그분 교만하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그래서 오늘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이 이어지는데 기도하러 가는 바울 귀신 들린 소녀 만나서 예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그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렸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무슨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저와 여러분들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가 현장에서 사용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늘 그 이름을 누린 거예요 그게 뭔가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현장에서 뭘 갖고 누리느냐 예수 그도의 이름 가지고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오늘 귀신들이요 그도에 대한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도를 전하는 종이다가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늘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보금 방해하는 짓만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 그도 그분은 거짓말이야 내가 거짓말인데 난 그거를 파헤치겠다 실제로 역사상에 예수 그도는 거짓말이고 십자가 부활은 몰라 십자가는 졌는지는 몰라 어쩌다가 십자가는 졌는지는 모르지만 부활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를 파데비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전부 다 그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한국에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정웅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뭐 그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요 기독교를 갔다가 피파하려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 뭐 불교 신장인 것 같아 그래서 평등법 만들고 차별법 만들고 그게 뭐니까 전부 그 사람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급 못전하도록 전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 갔느냐 그거 연구하러 절에 갔었어요 절에 갔는데 가가지고 연구하려고 앉았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불교 신장인데 절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큰데 집에 와 깨끗해요 괜찮아 또다시 가서 갔는데 또 머리가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이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들다는데 머리 아파 교회 못 입게 된 사람이 있다니까 집 오이 또 괜찮아 그러면 연구하려고 하면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기독교 TV를 딱 틀어놓고 목사님들 뭘 얘기했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법으로 조용히 모르게 법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듣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뭐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했는데 그냥 거꾸려진 거 있죠 그런데 혀가 그냥 딱 굳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죽겠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래도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거부한 게 이게 죄인가 하면서 살려 돌라고 했는데 그분인 자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가 나쁜 짓을 정말로 많이 했구나 하면서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느냐 지금 내가 만든 법이 지금 그거고 내가 한 짓이 지금 이거고 지금 사단은 온갖 이성과 그 다음에 평등과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하느냐 교회를 갖다가 지금 묶어버리고 전도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약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신약 가지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성탄절로 옵니다 거기에 탄생하겠다고 예언되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되었어요 700년 전에 이사의 53장 보면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 그도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본듯이 예언이 된 거예요 이걸 안 믿는다 머리가 나빠도 한참 나쁜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믿으시길 주님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눈뜨면 주인이 밖에 없고 눈뜨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눈뜨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요 딴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하지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훈련 속에서 완전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에 추천드립니다 올 한 해에 계속 말아요 체질이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이 그래서 마지막 훈련 속에서 완전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도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복음 얘기 아니고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충분한 복음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하려 할 만큼 실패가 옵니다 예수 믿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실패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영적인 무서운 실패가 오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되어지는 것 그게 뭔가 혼합주의에요 그게 WCC 사상이란 거에요 그게 오직 예수 그를 너 왜 자꾸 오직 예수 그도 얘기했냐 그건 완전한 복음을 지금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실패하고요 이상하리만큼 영적인 무서운 실패가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되면 한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분명히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요 세상의 혼란의 부분을 넘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눈에 다 보여요 영적 세계라든지 영적인 일어나는 거 간단하게 보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이 혼란하다 그 당연한 것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활동 그거 한계를 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힘이 없다 아니에요 한계를 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한계 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이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사도인전부터 시작해서 교회사 교회사마다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아무리 막아놨는 중국이라도 이 복음이 증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 받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은약에 확신 있게 하여 주옵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추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계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계를 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모든 제자 찾아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성교시대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와 배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쁨 하늘 제물로서 영악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에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 원금 최상의 장노님의 23분 감사한금 유승훈 장노님의 19분 성기원금 정서인 권사님의 20분 건축원금 안인순 권사님의 22분 생일감사한금 구원정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이 아니고 은약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물이 쓰일 때마다 복음경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입마고 확장되게 하시고 이해물이 쓰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매인자들이 해방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이해물이 되게 하오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네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의 약속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불필요한 경제들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성교사로 쓰임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물이 쓰일 때마다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오옵소서 또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오천년 역사에 자랑하는 것은 우상의 정각밖에 없습니다 은혜교의 동서남북으로 직영을 넓혀가 주옵시고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보급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증거있는 성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증거있는 귀한 건축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영육관에 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달란트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사무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드립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북한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교회 사역자 모임 및 조장 모임이 있는데요 이때에 전도 성교 국장님과 또 전도 회장님들 산업 성교의 임원들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실이 아니고 우리 제2교육관에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교회 사역자 조장 우리 성교 국장님 및 거기의 회원들과 전도 회장님과 산업 성교의 회장 임원들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학기 중대원 강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은혜교회 12월 연말 스케줄입니다 여기에서 성탄 축하 발표가 12월 24일 오후 3시인데요 우리 교육국에서 시간을 조금 저녁으로 해돌라 해서 저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2017년 성탄 축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전교인 포롬문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은혜교회 자체팀 합숙 안내입니다 우리 중직자부터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증인문서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가스펠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티켓 구입하시면 됩니다 훈련과 성도 동향입니다 구은정 집사님 우리 지휘자입니다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더 엘스엘 하우스 웨딩 2층 에메랄드 홀에서 혼인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받는 제자들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오직 복음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성교 현장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제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한계가 없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복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 속에 있게 하시고 전도와 성교 현장에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반드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아가는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계가 없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성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밀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밤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제 약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밤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소명에 가마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천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밤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머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가 내가 이를 때려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추가 광고 드립니다 2018년도 할렐루야 찬양대 단언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는 배철현 장노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항선 집사님 딸 박유빈 랩런트가 이제 수술을 했었습니다 12월에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때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마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처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복음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랩런트와 성교사여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